밤하늘을 밝혀주는 달린 별림을 떠올리며 예쁜 비누를 만들어봐요 아트랄라의 구성품을 살펴볼까요? 미리 준비물을 준비해주면 좋아요 컬러 점토처럼 부드러워 간편하게 만들 수 있어요 별림 달림이 안녕 하고 인사하는 것 같죠? 배경 페이퍼는 가위로 자르지 않고 톡톡 떼어내서 사용할 수 있어요 우와 나도 만들어서 예쁘게 달린 별림 비누를 엄마 아빠에게 선물하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